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고급 필터, 자동 필터 둘 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고급 필터는 좀 더 다양한 조건을 줄 수 있고 다른 위치에 추출할 수 있고요. 자동 필터는 간단하게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입력된 신입사원 합격 현황표에서 성별이 남자이면서 종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의 특정 필드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조건은 A20부터 시작해서 조건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성별이 남이라는 조건을 Ctrl-C 눌러서 A20셀에다가 Ctrl-V 하시고요. 종점을 선택하시고 Ctrl-C, Ctrl-V 합니다. 성별이 남이면서 이기 때문에 같은 행에다가 총점 크거나 같다 25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성별, 남, 총점을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입력하셔도 됩니다. 입력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 있고 내가 시수로 띄어쓰기를 할 수도 있어서 가능한 필드명은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작성하는데 남자와 남과 크거나 같다 250을 같은 행에 작성하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겠다라고 엔드 역할로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만약에 행을 이렇게 다르게 작성하면 성별이 남자이거나 총점이 25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OR로 조건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응시 번호, 성명,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서류와 필기와 면접 5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A25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모든 필드를 가져오지 않고요. 특정 필드만을 추출하고자 합니다. 라고 추출할 필드를 미리 작성해 놨고요.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고요. 고급을 클릭하셔서 현재 A3부터 G18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성별이 남자이고 총점이 크거나 같다 250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추출하고자 한 필드 5개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고 실습하고 나서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 주식회사 인사관리 현황표에서 부서가 격리부라는 조건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합니다. A18셀에다가 컨트롤 V 하시고요. 그 다음 급여라는 필드를 컨트롤 C 부서 옆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400만원 이상인데요. 격리부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을 다르게 하셔서 급여 아래에다가 그거나 갖다 4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특정 필드를 가져와라 라고 언급이 없다면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안쪽에 연결된 데이터 A3부터 F15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범위 부서가 격리부 이거나 급여가 4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에 오셔서 A23세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격리부에 해당한 데이터도 나오지만 격리부가 아닌 데이터는 급여 데이터가 400만원 이상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작성한 고급 필터가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 필터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A3부터 G3 영역에 목록 단추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목록 단추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성별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남자, 여자 모두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선택을 해제하시고 여자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총점에 가셔서 목록 단추를 클릭하셔서 25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250 이상을 찾는 게 아니라 숫자 필터에 가셔서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시고 250이라는 값을 입력하면 25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총점이 250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 필터를 실행하시면 기존 데이터에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화면에 표시되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이렇게 숨겨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왼쪽 행 번호가 파란색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되었다라는 표시이고요. 만약에 조건을 적용하셨던 걸 모두 해제하겠다. 우선 결과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조건을 적용하셨던 걸 조건만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에 가셔서 지우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고요. 현재 표시된 목록 단추도 표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에 가셔서 필터를 클릭하시면 자동 필터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와 자동 필터 예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